오늘 집에는 단감 아보카도 샐러드에요 단감 아보카도 샐러드를 지금 하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단감과 아보카도 올리브도 넣고 샤이 머스켓 후실리 올리브유 자색고구마 이렇게 넣어서 샐러드를 하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예 또 오늘 생선 동태살 생선가스를 하는 중에 동태살 생선가스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에 4 2 지금 뜨거워졌는데요 요것을 동태살을 먼저 빵가루에 입힌것을 먼저 넣을게요 안쓰고 Gesicht 이제 탈탈을 이쁘네 이제 탈탈을 이쁘네 이제 생강림리 너무 길쎈 것도 같고 통태살 생선가스 좀 해줘요 오늘은 통태살 생선가스로 만들어준게 좀 와서 도와주실래? 전도사님? 전도사님 좀 도와줘요 통태살 생선가스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통태살 생선가스를 만들어줍니다 통태살 생선가스를 만들어줍니다 통태살 생선가스를 넣어줍니다 통태살 생선 통태살 생선 통태살 생선 통태살 생선